인구가 계속 주로 위기에 놓인 괴산이 저렴한 집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. 외지에서 오는 이주민용 임대주택을 모든 면 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.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체 주민이 5,200여 명인 괴산군 청천면입니다. 지난해 사망자가 77명이었지만 출생자는 4명에 그칠 만큼 주민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. 1980년대 전교생이 200명 수준이었던 이 초등학교는 현재 49명까지 줄었습니다. 앞으로 2년 동안 입학할 학생은 3명뿐입니다. 지난주에도 3명이 전학을 오려고 학교도 돌아보고 마을도 돌아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갔는데 집을 못 구해서 다시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괴산군은 이 학교 근처에 주택 10가구를 짓고 전학 오는 가정에 월 10만 원 안팎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. 9개 면 지역에 180억 원을 들여 모두 88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 집이 없어서 못 보내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이사를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.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마을에서 먼저 임대주택 12가구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3년 새 57명이 새로 이사 왔습니다. 통폐압 위기였던 근처 초등학교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젊은 층의 기농기촌자들의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학교 문제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... 농촌지역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일자리 등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일도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.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